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에 조속한 확정 및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에 K-뷰티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에 따라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에 조속한 확정 및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돼 노선 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정부 국정과제의 K뷰티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을 연계해 국내 화장품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K뷰티 클러스터. 충청북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에 뷰티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자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청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자체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는 지연됐고 관련 사업비마저 2023년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만 이뤄지면 관련 사업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K뷰티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역거리 잘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212개가 입지해 직접화가 최대 강점입니다. 생산량은 전국 2위인 38.7%이고 수출량은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에는 산학 연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환경이 구축됐으며 생산 기업과 연구 기관이 입주할 화장품 산업단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장점을 내세워 오송이 K뷰티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는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에 따라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범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준비 단계에서 충북의 여건에 맞는 세부 사업과 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실행 체계를 마련해 정부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업 네트워크와 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나뉘며 총 1,150억이 융자 지원됩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북도가 산업활동과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비대면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희망사업체가 직접 통계청 콜센터로 전화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뒤 경제통계통합조사 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물류제조환경관리자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바이오헬스 분야 기초직무교육과 물류관리, 제조환경관리, 직무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분야 교수와 기업체 임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 맞춤형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에게는 교제와 교육훈련비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교육이 끝난 후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식품 특허기술 40건에 대해 관련 업체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면역력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공기술인 병풍음료 제조와 권잔대나물 기술 등이 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효식품을 제조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초산균과 유산균, 고초균 등 발효종균에 대한 기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성공을 다짐하는 도민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위촉된 도민 홍보단과 명예홍보대사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국 곳곳에서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엑스포 조직위는 행사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엑스포 홍보 노래와 댄스를 선보였으며 행사 모든 참석자와 함께 댄스를 따라하는 이벤트도 추진했습니다. 충청권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지지 서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대외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위원회는 서울과 대전의 지하철 스크린 광고를 비롯해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서명운동 동참 홍보를 전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접수되지 않은 오프라인 서명부 등을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무신고시설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상인연합회는 도내 상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익혀 고객이 더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마케팅 교육에서는 충청북도 전통시장 지원시책 소개와 포스트 코로나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금년도 일기분 51만 대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 위텍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종료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청주의료원은 외래 및 입원진료, 응급실, 수술실 등 각종 의료서비스 기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친화형 건강증진센터도 일반 검진센터를 이전에 사용하며 기존 일반 검진센터로 사용되던 공간은 종합검진센터 확장공사 후 내원객들에게 더 쾌적한 건강검진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BI 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